역사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픈 제이님 저는 넘버스리 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안시성 전투에서도 이런 부분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재미있는 또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당태종이 우물에 숨은 사연이죠 몽롱탑에 관한 전설인데요 이것은 눈여겨봐야 되는 유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세민이 말을 타고 적진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갔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늪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늪에 빠졌죠 당태종은 늪이랑 참 사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늪에 빠졌는데 말이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이세민은 말을 버리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친 거죠 왜냐하면 순찰 중이던 적군에게 발각이 됐고 연계소문이 그것을 보고를 받고 말을 타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쫓아왔대요 그래서 이세민은 겁을 지레 먹고 막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 마른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그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몸을 숨겼는데 연계소문이 그 우물에 도착을 했을 때는 우물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대요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당연히 우물 안에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지나쳐 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세민이 그 우물에 이제 숨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후에 거미가 그 위에 거미줄을 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거미줄 때문에 이세민은 이제 목숨을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세민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거미줄의 응공을 잊지 못해서 그 우물이 있는 자리에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목농탑인데요 목농보탑이라고도 하고 목농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농탑에 대한 전설을 사실은 이제 중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홈페이지에서도 기술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는데 사실은 연계소문에게 쫓기다가 당태종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거미의 그런 응공을 기리는 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계소문이 당태종을 쫓아서 어디 목농탑이 있는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목농탑이 어디에 있냐면 강소성, 염성시, 건호연의 소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소성이라고 하면 저기 중원에 아주 깊은 곳이 있거든요 아마 강소성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은 곳까지 거의 추격을 해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농탑에 지금까지 이런 전설이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사서에서 보면 거의 안시성 전투에서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당태종이 밀려나가고 그다음에 이참에 한 번 이참에 계속해서 싸움에서 이긴 김에 계속 휘몰아쳐서 그들을 급히 뒤쫓았다 이게 이제 환당국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국에 나타나는 지역 이름도 보면 산동성도 고구려 영어로 등장하고 막 그래요 경국에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보면 만약에 산동성이라든가 하복성 이것이 고구려 영토로 편집이 안 돼 있었다고 하면 그쪽 중원 지역의 경국이라든가 전설로서 그런 것이 굳이 내려올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이세민이가 연계소문한테 군공을 당해가지고 패트에서 쫓겨갔다 하더라도 자기의 내지 영토까지 이렇게 거론하기는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면을 갖다가 태백일사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막리지 연계소문이 싸움에 이긴 김에 계속 휘몰아쳐서 급히 이들을 뒤쫓았다 이때 추정국은 적봉에서 하간연에 이르고 양만추는 곧바로 신성을 향하여 군세를 크게 떨쳤다 많은 당나라 군사가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 바야흐로 연수를 건너려 하였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할 때 뒤에 보면 이세민이 궁지에 몰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 항복을 청하는 그런 장면 애거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숨어 들어가는 곳이 이 몽롱탑의 어떤 전설이 남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이제 경국이라든가 강소성이라든가 산동성 그런 전설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당태종이 644년에 11월에 지금의 하국성 중부 정도 되겠죠 거기서 이 군대를 집결해서 고구려로 들어간다가 패해서 장안하러 돌아간 게 2년 뒤 2년 뒤 3월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645년 가을에 초겨울에 도망쳐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몇 개월 동안 계속 연기술문에 쫓겨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들어갔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박신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쫓겨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연출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후대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몽롱탑은 이세민이 직접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더 신뢰도가 있죠 사실은 아 직접 세웠습니까? 네 거미줄의 은공을 잊지 못해서 그리고 그렇다면은 연기술문에 쫓긴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이제 거미 덕분에 거미줄 덕분에 산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지만 이것은 역사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중국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사실은 거미줄은 약간 전설 같아요 뭐 사람이 구해줬구나 그랬을 것 같고 아니 근데 거미줄 관련해가지고는 그럴 수 있죠 아니 이럴 수 있죠 왜 꼭 사람이 등장해야 되나요? 거미가 약간 영특하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내 얘기 끝까지 들어 천운이 따랐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그쪽 1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헛간에 숨었는데 조금 있다가 거미가 이제 줄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없앨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내뱉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미가 어느 정도 줄을 치고 나니까 이 축격군이 쫓아온 거야 근데 이제 그 막 뒤지다가 헛간을 막 뒤지면서 들어오는데 얼굴에 거미줄이 확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이 지나갔으면 거미줄이 없어야 되는데 어 거미줄이 있다 이건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해서 다시 돌아나갔다는 얘기죠 똑같은 어떤 설정이라는 거죠 이것도 사람의 지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혹시 거미줄 얼굴이 안 걸려봤어요? 혹시 지나다니다가? 저희 집에도 거미줄 있어요 멀리 안 가셔도 돼요 많이 있어요 이쪽 저쪽에 있어요 스파이더맨이네요 우리 집 문을 열면 아 여기 사람이 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마 물러날 겁니다 신이시니까 박씨님 통과하는구나 이 과정에서 연계소문이 당태종을 뒷쫓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이때 막리지가 연수 고연수 장군에게 명하여 용도성을 개축하게 하였는데 용도성은 지금의 고려진이다 또 전군을 나누어 보내어 일군은 요동성을 지키게 하니 그곳은 지금의 창녀이고 일군은 세민의 뒤를 바짝 쫓게 하고 또 일군은 상곡을 지키게 하니 상곡은 지금의 대동부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태백일사 고구려 국봉기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용도성이 연계소문이 이름을 고쳐서 이제 고려진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현재 북경의 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단지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고려 두 자로 시작되는 지명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용계소문이 점령하였던 곳이라 한다 이런 기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고려진과 고려성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명을 통해서도 용계소문이 당태종을 어디까지 추격을 했냐 그리고 어떤 경로로 추격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고려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실제 사진을 보니까 고려라고 써있고 영어로는 까오리라고 하잖아요 까오리 까오리라고 써있는데 이게 바로 고구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까오리 아니에요? 까오리 조금 세게 발음하면 까오리 영어에 된 발음인가요? 네 까오리로 읽겠습니다 보니까 쥐로 시작하네요 까오리 중국인들에게 고구려에 대한 그런 폐한 추억이 강하게 남아가서 그들 언어에도 욕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까오리빵쭈라고 그게 욕이에요? 네 욕이에요 어떤 욕인가요? 보통 떼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뭐 그런 식의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식의 그보다 좀 더 심한 욕 더 심한 욕이에요? 방송으로는 나갈 수 없나 봐요 아 빵집 근데 뭔가 기분 나쁘다 빵집 뭔가 빵집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몽둥이 자식 뭐 그런 건데 몽둥이 자식이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얘기가 나올까 봐 얘기를 못하겠고 어쨌든 상당히 안 좋은 욕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기 패배의식이 하나의 절망감이 욕으로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혐오감 보통 이제 너무 잘나가도 혐오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네 대패의 추억 뭐 이런 거네요 그 연계소문이 이제 당태종을 쫓는 내용이 사실은 중국 경극에 많잖아요 이 경극은 뭐 중국의 연계소문이 등장하는 경극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동목관, 분하만, 살사문, 언이하라고 하는 네 개의 경극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극에서 연계소문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장군으로 나오죠 뭐 다섯 개의 검을 차기도 하고 일곱 개의 검을 찼다고 하는 그런 장군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경극에 대해서 한번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 교수님 경극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영화 그거 폐왕별이 보면 그렇죠 폐왕별이가 오 잘하신다 다시 한번 또 해봐요 인상있게 인상있게 거기에도 나옵니까? 연계소문이? 그 경극에도? 아 참 모르겠네 연계소문이 등장하는 네 가지 경극 지금 박씨님이 소개하신 거 아니셨어요? 폐왕별이 하고 이제 좀 다시 봐야 되겠어요 폐왕별이는 연계소문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아니죠 보통 이제 연계소문이 나오는 그 경극이 어떤 것이냐면 동목관, 그 다음에 살사문, 그 다음에 언이하, 분하만 뭐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이제 서린기가 연계소문에게 죽을 뻔한 당태종을 구해주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이게 당태종의 수호천사, 서린기 그렇죠 당태종이, 당태종 이세민이 공공에 처할 때마다 어디선가 짜잔 하얀 도포리 옷을 입은 서린기가 나타내가지고 연계소문은 나의 황상을 건들지 마라 황샤 연계소문과 서린기가 주연이고 당태종은 조연인 그런 경극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연계소문 능력이 상당히 크게 부각되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그 능력을 가진 연계소문을 서린기가 더 큰 능력으로다가 막아낸다 그것이 주 이야기예요 거기서는 주로 이제 칼을 아주 멀리서 던져서 적장의 목을 깨뚫는 그런 비도수를 쓰는 것으로 묘사가 된대요 네, 그렇죠. 연계소문은 항상 다섯 자리의 짧은 칼을 허리에 차고 다녔다고 이야기하죠 그 칼을 던지면 바로 이제 맞은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를 하는? 5개니까 뭐 한 5명은 동시에 뭐 이렇게 근데 그거 날리면은 칼은 어떻게 해요? 칼은? 다 날리고 아, 이게 죽었으니까 도로 뽑아야지 아, 그렇군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대부분의 연계소문이 나오는 경극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능력을 그러니까 당태종에게 아, 당나라의 아이는 고구려 왕에게 조음을 바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를 사로잡고 당나라의 영토를 박목질을 만들겠다 대부분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항상 이 연계소문이 당태종을 협박하는 그런 식의 구도로 되어 있어요 당태종에게 연계소문이 칼을 겨누고 그 다음에 종이가 붓을 주면서 여기다 한 봉선을 써라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근데 방금 이제 제인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 소린기가 수표면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구원해주는 네, 그런 얘기에요 대부분 아, 그렇구나 그, 경극에 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연계소문은 규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사 기록에도 보면은 수염이 수리했다 그렇게 나와요 보통 이제 규염 객전이라고 이제 단재 선생도 소개한 게 있는데 수염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해서 규염 객이라 아, 그런 뜻입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규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국의 쟁쟁한 무사들을 굴복시키고 부여 국으로 돌아가 그곳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이정 장군 이제 당나라 장군 이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까 참 24장, 당나라 24장인데 28장으로 잘못 얘기했는데 네, 24장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연계소문이 당나라 정황을 갖다가 살펴러 들어갔을 때 이정을 만나서 제자로 거두고 병법이라든가 그런 걸 전수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정에게 자신의 병법을 전수하고 훗날에 이정이 2위공병법이라고 해서 병서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연계소문의 병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연계소문의 이름이 이제 김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대요 신채호 선생이 조선상고사에서 이제 노상원이라는 노인을 만나가지고 김해병서라는 책을 저설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김해병서의 존재가 이제 고려사에 보이거든요 고려사에 보면은 1036년 고려 3대 정종 2년에 서북로 병마사가 왕에게 이 병서가 무략의 요결이니 연변의 주진에 한 책씩 하사기를 아려서 왕이 이를 따랐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김해병서가 바로 바로 이제 그 연계소문의 어떤 병서다 김해가 이제 연계소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나라 24장 중에 한 명이 이정 장군에게 병법을 전수하고 그런 과정은 경극에서만 묘사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실제 음 뭐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죠 음 연계소문이 그냥 앉아서 당나라 실정을 뭐 알 수 있었던 건 아닐 테고 이 첩자들도 보냈겠지만 부인도 한번 직접 가서 뭐 주의했을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정 장군을 만나게 되고 병법을 전수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거져나온 얘기는 아닐 거란 얘기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정이 출정을 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스승을 배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 가지고 이제 당태종에게 나의 스승이 바로 병법으로써 어떤 스승은 바로 연계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정을 못한다고 해서 당태종이 그러면 너는 여길 지켜라 라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연계소문 관련제이라는 이 이야기들 소설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참 재미난 내용들이 많아요 설당 후전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연계소문이 이 당태종을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느냐 당태종이 이제 어느 날 이 사냥 중에 토끼를 쫓다가 홀로 남게 돼요 이때 그 연계소문이 이 길을 놓치지 않고 당태종을 갖다가 궁지에 몰아넣어요 막 쫓겨던 당태종이 뭐라고 그러느냐 연계소문한테 개왕형 막 그렇게 개왕형 개왕형 뭔 얘기를 하면 연계소문의 개 인궁왕자 그리고 형 할 때 그 형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느낌은 오는데 연계소문은 왕형 쉽게 말하면 킹왕짱이라는 연계소문 왕이시여 형이시여 그렇지 다급한 상황이니까 다 부르는구만 그냥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정신이 왕이십니다 형이십니다 브라더 그게 소설에 나옵니까? 네 설당 후전 중국에서 편찬된 소설이죠? 이야기설자에다가 당나라당자 그 다음에 뒤후자 그 다음에 전활전자 책전자 이게 쓰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막다른 골목에 달아가지고 목숨을 살려주면 당나라 국토로 반을 띄워주겠다 그런 것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때 이제 결국은 이제 항목문서를 써라 쓰는데 이 편게 저 편게 되면 막 종이가 없으면 못 쓴다 그러면 종이가 없으면 네 옷자락 뜯어가지고 거기다 써라 붓이 없으면 못 쓴다 그럼 네 손가락 깨물어서 피로 써라 막 연계소문한테 종이용을 다하고 있을 때 막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설인기가 나타내가지고 구해준다 그 작품이에요 설인기는 24시간 대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 연계소문이 당태종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시점만 골라서 나타나는지 참 대단하죠 네 네 네 그런 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이제 당태종의 항복선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부분 태백일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세민이 궁지에 몰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람을 보내어 항복을 받아달라고 애걸하였다 이때 막리지가 전국 추정국과 양만춘 등의 기병 수만을 거느리고 성대하게 의장을 갖추어 북치고 나팔부는 군악대를 앞에 세우고 장안에 입성하였다 세민과 더불어 약정하여 산서성 하복성 산동성 강좌가 모두 고구려에 속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안시성 전투 어떻게 보면 고당전쟁의 결론이죠 결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삼국사기라든지 중국의 역사서에는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뭐 패배했다 정도가 아니고 성대학의 의장을 갖추고 북치고 나팔부는 군악대를 앞세우고 장안에 입성하였다 그것은 완벽한 이제 패배죠 사실은 군악대를 앞세웠다는 것은 일단은 이제 항복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악대를 먼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네요 항복의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군악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예식이죠 예식 보통 이제 정식 항복 받을 때는 단을 설치해요 높은 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그 항복 받는 인물이 왕이라든가 장수가 안고 높은 단 위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항복하는 장수나 항복하는 이제 왕이 무릎 꿇나요 무릎 꿇고 항복 문서를 바치게 되죠 그 수치심은 말로 다할 수 없겠습니다 작은 항복이 아니잖아요 작은 전투에서의 항복이 아니라 당나라 황자한테 항복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엄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오죽했으면 당태종이 더 이상 고구려는 침략하지 마라 뭐 이런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중원에서 워낙 그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경국으로 남아있고 지명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전설로 남아있고 이렇게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우리 쪽만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흐려놓냐면 중국 사서에서는 자치통감 같은 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세민이가 고구려를 침공했다 폐해 가지고 돌아왔는데 연계소문이 더욱 교만해지고 방자해져 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표를 올리는데 그 문구가 모두 허황되고 허황되다는 거 뭐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당나라 입장에서 허황되다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저 아래로 깔아 뭉개는 얘기로 문서를 썼다는 얘기죠 외교문서를 그리고 이제 당나라 사신에 대한 태도도 또한 거만하고 늘 변방에 허점을 엿보았다 이게 뭐냐면 이 속에는 당나라가 속국이 됐다는 의미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 그러면 고구려가 낮추는 상대방을 낮추는 그런 글을 쓰고 거만하게 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 속에 분명히 당태종이 고구려에 항복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세민이가 요동에서 철수할 때 궁복을 갖다가 영계소문에게 하사했는데 살해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뺏긴 거겠죠 궁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도망쳐왔던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표현을 너무 이쁘게 해 놓은 거죠 아름답게 아주 다급하게 도망온 상황을 갖다가 미화시켜 놓은 그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영계소문의 죽음과 고구려의 멸망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멸망까지 알아봐 그래 그냥 뭐 원인이 됐다 정도만 얘기하죠 뭐 태백일사 고구려 국봉기를 보시면 유언과 같은 영계소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막니지가 임종의 남생 남건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연남생이고 그 밑에 연남건 그리고 연남산이 있었죠 네 이 아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형제는 사랑하기를 물과 같이 하여라 화살을 한 대 묶으면 강하고 나누면 꺾어지 나니 부디 이 유언을 잊지 말고 천하이웃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남기시죠 어 그러니까 이제 영계소문 생애 당시에도 이 형제들의 그런 알력싸움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어떤 불화의 조짐이 있었는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라 그렇게 해야 이제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영계소문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실제로 이 아들들의 그 불화가 원인이 되면서 고구려의 멸망에도 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남생이 결국에는 연계소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망리지에 오르지만 남건과 남산 이 둘이 이제 힘을 합쳐요 그래서 이제 연남생과 대립관계가 되죠 결국에는 이제 고구려 내부에서 이런 이제 내란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궁지에 자꾸 몰리게 되니까 연남생은 당나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이제 남생을 앞세워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고 이 형제들의 그런 난 이것이 이제 고구려의 내부 분열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였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당하는 경우에는 항상 내부 분열 내부 분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항상 이겼던 것 같은데 이런 내부 분열을 조정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분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사실 뭐 연계소문 때에 이렇게 장안까지 입성하고 그리고 당태종의 항복을 이렇게 받은 그것까지 좋았는데 그 아들 때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멸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것이 대부분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연계소문께서도 참 개탄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힘써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또 그것을 이제 이어가길 바라셨는데 결국 아들 대해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세계사적으로도 봐도 어떤 운명이 무너지거나 어떤 나라가 망할 때는 꼭 외세의 침략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이 점점점점 커지면서 외세의 침략과도 어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한 문명이나 한 나라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그게 이제 고구려의 멸망에도 그러한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제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도 결국 내분으로다가 망쳐버리고 결국 이제 다 일본으로 쫓겨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죠 이 역사에서 가정을 우리가 항상 고구려가 다 통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역사에서 가정은 상상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의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성공한 거에서는 왜 어떻게 성공했냐를 배워서 더 크게 미래를 열어야 되고 네 오늘 그 연계소문에 관해서 특집으로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일정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리 어 제이 님부터 할까요 어 네 그 안시성 영화가 인연이 돼서 또 연계소문까지 저희가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한 인물을 제대로 조망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네 느낍니다 그래서 연계소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영웅으로서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보면 아직도 왜곡된 게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삼국사기와 환당국위를 비교해 드렸지만 삼국사기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당전쟁에 관해서는 뭐 당나라 사서 그리고 자치통감 이런 이제 사서들을 많이 참조를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틀어져 있는 기록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계소문에게서 정말 느껴지는 영웅으로서의 그런 기계 그리고 면모 그런 것들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 그런 전략적인 면모 그런 것도 영감을 많이 주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뭐 연계소문 뿐만이 아니라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강감찬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그것은 그것은 잘못됐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인물이 아니라 패배한 인물으로 보는 상대방의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은 안 좋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중국에 대해서 회자되고 있는 경국이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영계소문의 능력만 보더라도 중국 사서에서 평가 절하된 영계소문의 인품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바른 역사를 끊임없이 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보너님 이제 영계소문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아까 제이님도 얘기했듯이 그냥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삼국사기와 태백일사에 적혀있는 기록이 완전히 상반되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반대로 서술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기록상에서만 나타나는게 아니라 이제 영계소문이 뭐 이후에 당나라를 쫓아보냈던 그런 영웅이었다는 점을 이제 뭐 경극이라거나 지명이라거나 여러 전설상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실 때 이제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태백일사에서 영계소문을 이야기할 때 이제 항상 자기 겨례를 음해하는 자를 소인이라고 여기고 이제 당나라 사람을 능히 대적하는 자를 영웅으로 여겼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무조건 우리께 맞다 이제 다른게 틀렸다 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이제 뭐 무조건 중국을 사서나 일본을 사서 아니면 일본 역사가 들의 견해만은 옳다고 여기고 이제 우리 스스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제 우리 스스로가 폄하하는 일은 이제 좀 없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씨님 네 따라한건데 모르셨죠 네 네 영계소문에 대한 평가 단재신채호 선생께서 조선역사 4000년 이래 최고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우리 국민들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백성이 지금 나와서 지금에 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계소문이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는 바로 뭐 대중상 대조형과 같은 그런 고구려의 후예들이 나와가지고 또 나라를 계속해서 지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철저한 패배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 신당서 구당서 이 당나라의 어떤 역사 왜곡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 철저한 왜곡이 있는데 이것에 올바른 진실 분명히 이제 이 수당전쟁에서 이긴 것은 고구려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좀 전에 말씀 언급했던 고연수 고해진 고정의 또는 뭐 이런 양만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정의 기술 설명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에 이 환당고기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환당고기의 이 고구려 국봉기 이런 부분에서 고구려 역사를 보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꼭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도 박씨님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한번 마무리도 깔끔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안시성으로부터 비롯해서 양만춘 장군과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연계소문 영화에도 연계소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 연계소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도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후원도 꼭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